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윤갑근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부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외지 후보를 두고는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 군수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가 정지되는 예비후보 등록은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식무기를 맞아 환경단체가 도심 가로수에 대한 과도한 가지치기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일상과 가까운 나무를 먼저 돌보자는 취지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로 교사 선발이 주면서 교대 인기도 옛말이 됐습니다. 졸업생 교사 임용률이 60%대로 떨어지면서 수시 모집에서 미달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어제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4,74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019명, 충주 740명, 제천 452명, 단양 110명, 음성 565명, 괴산 164명, 진천 543명, 증평 238명, 보은 218명, 옥천 335명, 영동 365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41만 7,368명, 누적 사망은 4명 늘어 500명입니다. 대선 승리 이후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는데, 중앙당 신청 마감을 앞두고 후보군이 압축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활동하다 내려온 정치인들을 두고는 지지선언과 공천 반대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리면서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윤갑근 전 충북도당 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출마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가족과 지인들의 만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조기사 출마를 줬고,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당 안팎에서 청주시장 출마를 권유받은 박경국 예비후보는 고심 끝에 예정대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도지사 후보로 신청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훌륭한 예비후보자들이 많다면서 공정과 상식, 신의의 정치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김영환, 박경국, 이해운, 오제세 4명으로 압축됐는데, 신용환 서원대 객원 교수는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정치 활동을 하다 이번에 충북지사 선거에 나온 김영환, 이해운 두 후보를 두고는 당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양희 전 충북도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도의원 8명은 김영환 예비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민희 전 도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회 충청본부는 외지 인사의 낙하산 공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예비후보가 당내 경쟁자 없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연일 정책 행보를 이어가면서 능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천 접수가 7일인 내일 마감되는 만큼 곽상원 전 지역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곧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현직 단체장들의 재선 도전 움직임도 본격화됐습니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류한우 단양군수, 김재종 옥천군수가 현직으로는 처음 어제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현역에 나오지 못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공천 경쟁이 과열 양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연 기자입니다. 충북 현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가장 먼저 조병옥 음성군수가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조병옥 음성군수는 현재까지는 당내 경쟁자가 없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구자평, 이기동, 임택수 예비후보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한우 단양군수도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며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유한우 군수의 출마로 단양군수 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인 김문근, 김광표 예비후보에 이어 민주당 김동진, 무소속 박한규 예비후보까지 5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김재종 옥천군수도 재선에 도전하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제 자랑스러운 국민연합원과 손잡고 옥천을 대한민국의 최상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큰 걸음을 내리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해 현직 프리미엄을 내려놓고 일찌감치 표밭을 누빌 계획입니다. 옥천군수 선거는 앞서 출마를 선언한 황규철, 김승용 예비후보와 3파전이 예상됩니다. 현역 단체장이 물러나는 영동과 보은, 증평은 당내 경쟁부터 치열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3명씩 출마를 선언했고, 국민의힘은 양자대결 구도인 영동을 제외한 보은과 증평에서 각각 6명이 예선을 치릅니다. 공청 과정에 돌입한 양당은 이르면 이달 안에 본 후보자를 추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배우 송기훈 씨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증평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재경 증평국민회장을 맡고 있는 송기훈 예비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증평군에 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 고른 인맥을 활용해 부자 증평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부대 이전, 예술사관학교 건립 등을 내걸었습니다. 현 군수의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인 증평군수 선거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6명,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실시하던 신속항원검사가 다음 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청주시 보건소 등은 오는 11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지난 1월 29일부터 시작한 자가신속항원검사를 중단하고, 관련 인력을 고위험군 확진자 관리에 투입합니다. 지난달부터 전문가형 신속항원검사 결과만으로도 양성 확진이 인정되면서, 청주시의 경우 2월 평균 2,650건에 달했던 보건소 신속항원검사가 지난달 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단, 검사 우선 대상자에 대한 PCR검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기후위기 속에서 나무 한 그루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식목일이면 대규모 조림사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먼 산에 나무 심기도 중요하지만, 시선을 둘러보면 가까운 도시만 해도 나무 더 심고 가꿀 공간이 많다고 합니다. 편의상 있는 것도 배워내고 고사목처럼 깎아놓는 가로수 정책이 식목일에 맞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심촌마 기자입니다. 청주도심에서 차량과 사람이 가장 많다는 터미널 주변. 도로를 맞댄 블록 한쪽 면은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대부분 무심코 지나쳐 없는 줄도 모릅니다. 도심의 하천 둔치며 평범한 마을 도로변도 마찬가지. 각종 정비 사업을 이유로 있던 것도 배워내 도심의 이런 곳 한둘이 아닙니다. 해마다 도심 가로수는 마치 고사목처럼 빡빡 깎습니다. 이게 나무 노릇 제대로 할까 걱정할 정도입니다. 먼 산에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한데 인간 생활과 밀접한 도심의 나무도 돌아보자며 청주권 환경단체들이 식목일에 던진 화두입니다. 나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라며 도심 내 조림과 보호 기준을 재정립하자는 제안입니다. 관행적으로 거의 기둥만 남겨두는 정도의 과도한 가지치기부터 그만두라는 게 대표적입니다. 청주시도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간판 가린다고 나무 깎아달라는 등의 상반된 민원이 고민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최소화할 거고요. 현재 청주시내 가로수는 모두 10만 분. 관리 예산도 해마다 20억 원 선에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착공을 위한 관련 절차가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청주시는 계획대로 8월 착공을 위한 시공사 공무를 발주했다가 청주 병원 문제로 착공이 무기한 지연되면 지연보상에 따른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차기 시장의 의견에 따라 착공 절차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마지막 시의회 회계에서도 청주병원 협의 이전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으로 교사가 늘 꼽히고 있죠.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교사로 나갈 수 있는 문이 넓었던 교대에는 늘 지원자가 몰렸는데요. 그것도 이제 옛말이라고 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선발 인원이 크게 주면서 임용의 문은 좁아지고 교대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1학기 개강을 맞은 청주교대. 코로나19로 대면 강의도 줄면서 한산해진 캠퍼스와 달리 도서관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사 선발 인원이 줄면서 교사로 나가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충북의 초등학교 교사 모집 인원은 2018년 280명에서 지난해 86명으로 3년 만에 70% 가까이 극감했고 전국적으로도 4천여 명에서 3,7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2017년 만에도 82.8%였던 청주교대 졸업생 임용률은 2년 만에 67.2%로 15.6% 포인트나 하락했고 같은 기간 전국 12개 교대 졸업생 임용률은 62.1%까지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줄자 교대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교대에 가도 교사가 된다는 보장이 사라지면서 실제로 교대 지원자도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17명에 그쳤던 청주교대의 수시 미충원 인원이 무려 72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재학생 중도 탈락자 수도 2년 새 14명에서 28명으로 2배가 늘었는데 사유는 대부분 자퇴였습니다. 더구나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합격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경우가 충북에만 62명, 전국적으로는 1900명이 넘습니다. 당장 교대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신입생 유치를 위해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면접 절차를 줄이는 등 대입 전형을 간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 감소에 맞춰 전국적으로 교대 정원 조정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교대에도 취업난이 불면서 졸업장이 곧 교사 발령이라는 교대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지난 1일 보은해안 반도체용 가스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연쇄 폭발 사고에 대한 합동 감식이 어제 진행됐습니다. 국과수, 소방당국 등 7개 기관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반은 3시간에 걸쳐 폭발이 일어난 공장 제조동 자재실을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벌였고 보관 중이던 10에서 50리터 규모의 가스 용기 11개 가운데 5개가 폭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사고 발생 7시간 전 반도체용 특수 가스 완제품 제조를 앞두고 품질 시험을 위해 용기에 디보란 가스를 충전했다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함에 따라 원인 규명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예식장에서 갑자기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아 결혼식 일정에 차질을 빚은 예비 부부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신축 중인 청주의 한 예식장을 예약한 예비 부부 210여 쌍은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예식장 측에서 예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예식장은 올해 초 예비 부부 100여 쌍의 결혼식 일정을 연기했다가 이번에는 올해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업체 측은 건축자재 수급이 어려워져 공사가 지연됐다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주고 위약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청주 정우택 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자신의 아버지를 친일 인사라고 주장한 단체 대표로 고소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우택 의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단체인 대한민국 건국회 동재사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된 대표는 지난 2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낸 입장문에서 정의원 부친을 친일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일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외진단 전문기업인 SD바이오센서가 증평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SD바이오센서는 충청북도 증평군과 1,88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고 증평산단 2만 9천여 제곱미터의 신속분자진단기기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서고 기업 측은 지역 생산자재와 장비 우선 구매, 지역 및 우선 채용 등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단양군이 전 국민 자체 재난지원금 관련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단양군은 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3가지 서류 수수료를 지원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면제합니다. 단양형 자체 재난지원금은 오는 2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충북수집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